오늘 소개해드릴 클래식 기타는 아람보라 7p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올솔리드 제품이고요. 솔리드 시더탑의 추구판이 인디안 로즈 솔리드죠. 맥 자체도 마하거니가 들어가고요. 골드 헤드머신이 들어가고 지판도 해보니지판이네요. 올솔리드 제품이라 중저음이나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울림 자체가 풍부하고 연주용 클래식 기타 전공하시는 분한테 아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메이드 인 스페인 클래식 기타입니다. 아람보라 클래식 기타 7p 모델이었습니다.